니가 내게 뭘 줄 수 있겠니 이건 너의 한계 생각보다 훨씬 멍청해 평생 중2병 난 잘한 것 같아 니가 원하는 걸 찾으려 헤맬 때 조급해지고 무슨 환자야 의사와 상의해 아픈 척하지 말고 널 건들고 흔들어 니 맘 없이 우우우 어떤 날 You're so crazy 어메이징해 너의 연기 또다시 날 찾지마 이게 니 수준이야 야 감사합니다.